이천이십삼 년에. 재수 온부튼 띠 있어요 혹시. 어쨌든 사업하고 움직이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마흔 네 살 원숭이띠 내년에는 시비 구속. 구속도 당할 수도 있고 시비도 당하고 남을 잘못 때리면 살도 맞고 원숭이띠는 내내 잘 맞고 넘어가야 된다. 내년에 큰돈 나간대 자꾸. 근데 하나 좋은 거는 인연법은 열리는데 큰 나쁜 애고는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. 이런 사람들 관제가 걸리면 뭐예요. 세금을 또 많이 걷어들 거 아니에요 또 세금 조심 많이 하셔야 되고 진짜로다가 시비 안 당하고 남하고 싸우지 마시고.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라. 용띠 용띠는 이제 내년에.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가. 교통사고 접착사고. 경진생이면 스물넷. 무진생이면 마흔 여덟. 이 띠들은 차 사고 많이 조심해야 돼. 거리 거리 노중으로다가 액살이 걸려있거든. 일날 사고 난다 자꾸 접촉 사고 난다. 그니까 운전 초년 운정들은 운전 많이 조심하시고 사고 수가 많으니까. 차 운전하실 때 요 때 많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주인공. Orion. 감사합니다.